10분정도 했어요 오전 끝나고 스티티가 많았는데 출발장과 편의점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트랙타 마차 체험 트랙타 마차 트랙타 마차 트랙타 마차 트랙타 마차 트랙타 마차 트랙타 마차 트랙타 마嘉 트랙타 마차 트랙타 마차 Heh 칼리아 많이 봤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근데 자꾸 갈려 그래 우유만두 우유만두라니까 이름이 우유만두야 바보야 쟤네네두야 바보야? 아쉽고 사장님이 bourbon 우유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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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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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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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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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